우리 엄마 지금. 자 보자. 왜 혼자 속이 끌탕을 하고 있냐 이러셔. 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네. 혼자 속이 끌탕을 하고 있다고 그래. 이랄까 저랄까 이 걱정 저 걱정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 나와. 아이고 하나만 하나면 좋은데 두 개 세 개를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결정을 내려야 되나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확 엎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집어야 되나 내 승질대로 해야 되나 옛날 승질 나와서 내가 불을 뿜어야 되나 저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지 우리 엄마가. 아 질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정리해. 정리해요. 그만 마치 참았으면 됐지. 아니야. 맞아요. 그만 끌탕에 본인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이 끓는 가슴에 타는 가슴을 누가 아냐고 그래 팔찌거리 다 하고 다니고. 아니야. 맞아요. 그 참을 만큼 참았지. 얼마큼 더 참아 지금 여기 애는 옹우리가. 새까맣게 타 갖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셔. 어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처럼 허허 울지 내가 우. 웃지 어. 부모도 형제도 모르더라. 몰라. 질러. 질르래.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셔. 네. 어. 이미 여기까지 찼어. 아 근데 일도 다니기 싫어. 사실은. 다 싫지 지금 상황에서는.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맞아요. 멍하니 그냥 있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근데 어떡해. 목구녕이 포도적이니까. 그래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한이 된단 말이지. 네. 응. 다니고 싶은 게 조금도 없어. 그게 없는데. 응.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고 있는데. 쉬기는 해봤어. 쉬어 보기는 했어. 저는 애기도 한. 홀트 애기들. 한 13년을 봤어요. 뭐. 쉬어 보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땐 본인이 협은 기억이 없어. 네네. 그냥 뭐라도. 맨날 알바라도 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기 싫어. 지금 나가는 사무실이 사모 보조 보는 건데. 그것도 너무 싫은데. 아. 집에만 있다니. 답답하고 속 터지고 울분이 터지고. 근데 나는 집에 있고 싶어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사실은. 네. 네. 내 얘기는 집에만 있으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했잖아. 네. 집에만 있고 싶은 건 맞는데. 집에만 있으면 조바심에 뭐라도 해야 되고. 맞아. 움직여야 되고. 빨바라도 끌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게 더 환장하겠는 거야.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사모 보조를 보고 있는데. 자활센터라는 데서. 근데 이제 아들벌. 딸벌. 요런 애들. 이제 밑에서. 개인들이 뭐 시키는 거. 해달라고.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옆에. 남자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몇 살이야? 여섯 살이 어린가? 그런데. 걔는 맨날 내가 좋대요. 근데. 사실은 또. 내가 이 나이에. 여섯 살이나 어린애 만나서. 가진 것도 없는 애를. 제가. 마음이 별로. 응.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지르고. 하고 싶은 말하고. 나를 쳐도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응. 응. 네. 내가 말은 표현은 목고령이 포도청이니까. 이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지금 논다고 해서 엄마가 밥 굶어? 응. 그러니까. 언니 혼자 목고령이 포도청이니까 뭐라도 움직여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엄마 지금 논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 해놓을 건 다 해놨어. 응. 맞잖아. 내가 본인한테 돈 땡겨놨 분 없다 이 얘기 안 했어. 그냥 내 스스로가 목고령이 포도청이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응. 그런. 내 조바심 아까 얘기했잖아. 조바심. 응.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뭔가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은 쉬고 싶은데. 쉬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응. 근데. 뭐냐 하면. 엄마. 누구한테 책 다 해놨어. 응. 웬만치. 네.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앞으로 그냥 여기 안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지. 막 자꾸 마음으로는 다니기가 싫어. 응. 왜냐하면 엄마를 봤을 때. 네. 특히나 지금. 어.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지만. 60이네. 네네. 60이네. 나 50 초반 이렇게 봤어.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웃어. 긴장하지 말고. 엄마가 50자 들어서면서부터 다 특히나 더 귀찮아졌어. 네네.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의욕에 뭐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무의식 상태로 움직이고 일을 하는 거지. 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게 그닥 많지 않아. 없어. 맞아. 그냥. 그냥 나도. 내가 있잖아. 내가 한 번은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잖아. 뭐라고 빨발대고. 맨날 하는데. 별로 소득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응. 그러니까는. 엄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쉬고. 조금 쉬어야 돼. 정말. 끝없이 달려왔다 이래. 마라톤처럼. 끝없이 달려왔다 이래. 이제는 쉴 때가 됐으니까. 쉬셔도 되니까. 내 있잖아 엄마. 막 노후대책 막 뭐 하루에 몇 백 몇 천 뭐 이렇게 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쪼개서 쓰고 뭐 하면은 충분히. 살아갈 만큼 해 해 놨어. 네. 맞지. 그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종종 종종 하지 말라고. 네네. 근데. 우리 아들이. 자리를 못 잡아서. 아니 내 얘기. 아들을 핑계대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네. 셔. 네. 셔. 이 아들 얘기는 내가. 일단 내 마음이 편해야지. 네.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좀 편안하게. 이제 막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조금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셔. 아시겠지. 네네. 그 내가 속병 생겨서 죽겠어. 응. 속병 생겨서 안 해도 될 걱정도 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신경 쓰고 하니까. 문제지. 알겠지. 네네. 그렇게 보시고. 엄마는 뭐. 그냥. 처음 말이야. 종종종종종. 가슴 조마조마 이거 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네. 그거면 돼. 다른 거 걱정이 없어. 그냥 내 마음. 맞아요. 응. 이게 문제지. 근데 조금 이제 내려놓기로 했어요. 응. 마음 편하게 하기로. 응. 그러니까 더 내려놔. 응.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 예예. 누가 어디서 뭐. 알바 좀 해달라고. 잠깐 뭐. 그냥 시기 뭐하니까. 그거랑 해볼까. 이 정도 딱. 그것만 해. 네. 알았어? 응. 그것만 해. 알았지? 그렇게 해서. 전남편이 좀. 저 좀 안 도와줄까요? 뭐. 언제부터 그런 복이 있었다고. 그렇긴 해요. 아우. 뭐. 전남편이 옆에 없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혼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좀 전에. 없는 것만으로도 숨이 편하게 쉬어지는데. 근데 꼴도 보기 싫은데. 응. 아들은 또. 자기 새끼라고 한 번씩. 이제. 연락하고 그런 거. 사실 비기 싫은데. 악성놈을 좀. 막을 수는 없었는데. 도요. 그치. 천륜을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 뭐. 그. 아바이가 뭐. 진짜 폐륜을 저지르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 네네. 나한테만 숨 막히게 했지. 딴 사람한테는 호의 나녀. 맞아. 응. 나한테만. 내 식구들한테만 숨 막히게 했지. 네네.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일 바르고 바른 사람이야. 일 잘하고 바른 사람이야. 네. 성격도 좋고. 근데 집에서가 문제지. 그러니까 내 끌어오는 속을 누가 하려. 그치. 응. 엄마 애가 어쨌든. 지금 아빠하고 이혼. 이혼을 하고서. 지금 아들하고 지금 있잖아. 근데. 아들이 지금 29분인데. 얘가 안 움직이네. 잘 뭘 하려고 하네. 네. 그러니까 안 움직여. 응. 응. 우리 아들이가 뭐 이렇게 좀 자기 의지가 있어서 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좋은데. 움직임이 잘 안 보여. 네. 그래서 속상해. 그리고. 아빠의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아빠는 다행히 기술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라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엄마. 응.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잖아. 네네. 아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들도. 응. 뭐냐면. 그냥. 좀 해보면 어떻겠니가 아니라. 해. 이렇게 조금. 좀. 강하게 나가셔야 돼. 엄마 아빠가 천 년만 년 같이 살 거 아니잖아. 응. 요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어. 어떠한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 됐든 뭐 이런 부분을 아예 일절 끊어. 네네. 응. 일절 끊고. 응. 분명히 얘 머리 좋은 애야. 근데 지가 안 움직여. 네네. 응. 뭐 이 빙의가 되고 뭐 이거 아니야. 지 의지가 의지박약이야. 네네. 뭐 하고 싶은 게 없대. 그래서. 이 아이는 좀 강압적으로 조금 일이 됐든 제조가 됐든 쭉 가내야 돼. 응. 응.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엄마가 알아서 해주고. 오빠가 알아서 해주고. 달렸어. 동필이 한번 알아서 해주고. 응. 뭐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고. 해줬어. 응. 이제 그거 하지마. 내가. 음. 뭐냐면. 애들이 왜 엄마 부모한테 기대는 아이들이 있냐고. 그런 많이 의지하는 아이들이 많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내가 찍긴 했거든. 네네. 그 탓은 부모 탓. 응.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강하게 키우세요. 네. 뭘 안 해요가 아니라. 응. 애 자체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막말로 뭐 해야 될 밥 줘. 그럼 알아서 밥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요새 조금 덜 해줘요. 내가 신경 좀 덜 쓰고. 그러니까 전에 그랬잖아. 응. 전에는 뭐 다 해줬잖아. 아빠한테 뭐 나 사줘. 응. 해주고. 응.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응. 해주고. 아들을 이렇게 바보 만든 건 부모의 탓이야. 진짜. 악상해. 응. 이제는 금전적인. 아빠한테도 얘기하세요. 응. 네네. 금전적인 지원이 됐든 뭐 이런 부분에서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 대가가 없다. 네네. 네가 움직였을 때 뭐 아버지 기술을 배웠고 월급을 똑같은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챙겨줄 거고 똑같이. 다른 사람 초자이라는 그 임금 그걸 하고 또 엄마는 거기서 생활비를 받으세요. 응. 지금 받고 있어요. 응. 뭐 일 조금씩 하면 내가 야 50만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내가 그러면은 투덜투덜하더니 주더라고. 응. 그래서 이제 받는 거야. 응. 억지로. 그 받아서 엄마가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아들을 주든 뭐 어떻게 하든 생활비를 쓰든 하고 받으세요. 네네. 받아서 어. 그렇게 해야지 내 어떤 그런 독립심이라든가 이런 걸 키워주셔야지. 네네. 지금처럼. 지금이 아니지.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아흔이 넘고 시흔이 넘어도 엄마가. 똑같겠죠. 꼬부라 늘어나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더라도 이 아들은 똑같을 거야. 바뀌세요. 네. 뭘 자리를 못 잡아요? 아니요. 얘 머리 좋다고. 아빠도 재주 있어서 그것도 손재주도 있어서 금방 기술 습득할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서방이 전 서방이 꼴비기 싫더라도 어쨌든 그 집 씨잖아. 네. 우리 애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셔. 네네. 그리고 별 걱정 없어 엄마. 네. 먹고 사는데도 걱정 없고. 네네. 어? 네네. 애가 뭐 큰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애가 미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안 움직이는 거고 그 스스로 안 움직이는 건 부모의 탓. 네. 어? 움직이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하셔. 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다 내가 받을 거 받고. 네네. 줄 거 주고 딱딱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셔. 아시겠지? 언제까지 애기야. 네. 아홉 살 애기 아니야. 네. 내년에는 서른이야. 싫어. 이제 해주면. 응. 하지마. 뭐 해서 뭐 이렇게 밥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놓고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네. 빼고지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네가 해 먹으려고 다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셔. 맞아요 해. 그렇게 또. 그렇게 할게. 또 하고 내 새끼니까 조금 안쓰럽고 짠하니까 좀 힘들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좀 없어졌어. 응. 더 없애야 된다고. 네. 애를 독립시키고. 네. 어. 하려면 아시겠죠. 요정도. 네. 더 궁금하신 거. 선생님 전 자식이 아들 하나에요. 응. 아들? 응. 얘 하나잖아. 하나 물어볼게요. 아닌데 하나가 더 있는데. 있죠. 응. 내가. 서른아홉에. 응. 홀트일을 했어요. 홀트일을 했어요. 응. 13년을 하고. 13년 후에. 응. 딸을 하나 입양했어요. 그쵸. 애가 하나 더 있어. 응. 그래서. 그 딸이 지금 고2에요. 너무 이뻐. 나 테스트 안 껴 지금.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이쁜거에요. 그 딸이. 고2인데. 애가 뭐. 빠리빠리하고. 막 까지고 이런건 전혀 없어요. 순하고 애기가. 응. 선한데. 너무 이쁜거야. 나랑은 맞아서 그런건지. 어쩐건지. 하기가 이뻐 죽겠어요. 저는. 얘가. 얘가 있어서. 응. 아들한테 조금. 응. 덜해. 내가. 어쨌든. 터울이 많이 지는거잖아. 네네. 애기가. 네네. 11년 터울이야. 우리 애기. 아들이 얘 반만. 닮아서 좀 빠릿빠릿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얘. 예. 공부를 막. 최상으로 잘한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웬만치해. 그러니까. 머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은 안했거든요. 근데. 애가 끊기도 있고. 지가 또 할거는 또. 열심히 하더라구요. 너무 예쁜거. 응. 막. 머리가 좋아하고. 최상으로. 지금. 생각이 나왔나. 근데. 할만큼은 한다고. 네. 이 아이가. 어쨌든. 남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내가 내 새끼처럼. 지금 키우고 있는거잖아. 근데. 그걸 알고 있네. 뭐가. 얘가. 몰라요. 가위도 시키고.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딸은 또 그렇게 막. 요구하는건 없어요. 근데. 내가 어찌됐건. 얘 성적에 맞게. 대학을 보내려고 해요. 응. 애톤을 잘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우리 애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줄까. 좀. 빨라지 하라고. 네. 해줘요. 얘가. 신성이 나쁜 애도 아니고. 내가 일단 머리가 그렇게 딱.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해. 할만큼은 해. 네.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뭐라야돼. 눈치도 빨르고. 아 그래요. 응. 눈치도 빨르고. 명석하기 때문에. 좀. 이 아이. 뒷바라지 했을 때. 더 권이 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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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금. 빈정상 하려고 했어. 테스트 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괜찮아. 인성도 괜찮고요. 인물도 괜찮아요. 이쁘게 생겼어요. 인물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선생님같이. 이렇게 왜. 복있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오. 너무 이뻐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디가서 밉상은 아니니까. 돌잔치 할 때 사진을. 공짜로 찍어줬어요. 응. 밉상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어린 아이인데. 예의도 깍듯하고. 어른 대할 줄 알고. 윗사람 대할 줄 아는. 그런 아이거든. 엇나갈 일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아이한테 조금. 뒤 좀 밀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예. 해줘야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